제가 이번에 일본 비판한 것도 그런 부분이 있죠. 일본 개개인들이 전 다 소시오패스라는 게 아니에요. 전 저보다 훌륭한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. 일본에도.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집단적으로 움직일 때는 되게 소시오패스적 경향이 강하고 거기에 대해 국민들이 속으로는 반발할지라도 따른다는 겁니다. 겉으로. 그럼 다른 나라 입장에는 어때요? 온 국민이 단합해서 약육강식의 논리를 주장하는 거예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도 고민해봐야 돼요. 이웃사촌인데 참 난감한 이웃사촌이죠. 인사하고 서로 헤어졌는데 보니까 또 답 넘어오고 있어요. 우리 집을. 이런 이유 좀 난감하지 않나요? 막 좋게 막 그렇게 팩 끼치지 않겠다는 듯이 막 하다가 가끔 보면 또 답 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잘해줘도 안 되고 잘해주면 더 잘 넘어오는 것 같고 또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한 품껏 또 넘어오고. 이렇게 난감한 이게 뭐냐면 결국 이게 제가 분류한 보살과 소시오패스 기질 중에 어느 쪽입니까? 소시오패스적인 기질.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. 그게 허용된다는 거예요. 자꾸 일본은. 개인 간에는요.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들도 많아요. 개인적으로는. 그런데 국가적으로 움직일 때는 그런 분들도 침묵하거나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. 또 집단 린치를 가합니다. 생존하려면 다른 말이 있으면 안 돼. 이런 논리가 되게 강해요. 일본은. 역사적 경험 속에서. 어떡합니까?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살아온 거를. 우리가 뭐 어떡합니까? 우린 우리대로 살아온 경험 때문에 우리의 장단점이 생겼잖아요. 그쪽도 그쪽대로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일본 국민은 다 소시오패스. 우리는 다 양심주자. 아니에요. 우리 당당하세요. 우리가. 아니잖아요. 우리끼리도. 모여서 지금 양심 연구하려고 이렇게 모인 게 당당해서 모인 건 아니잖아요.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모인 거지만. 그 표현되는 양상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. 일본하고 우리랑. 우리는 소시오패스들이 많은데. 다행히 합심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. 저쪽은 합심이 잘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소시오패스. 이 조직이 형성돼가지고 주변에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도 반성도 안 한다는 거예요. 주변 탓을 하지. 반성을 안 해요. 소시오는 절대 반성하지 않습니다. 왜? 남탓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남탓합니다. 왜 고민하세요? 남탓할 수 있는데. 왜 반성하세요? 남탓할 수 있는데. 이런 논리로 무장되는 사람들이 소시오인데 일본이 조직화돼서 소시오패스적 움직임을 잘 보인다는 게 그 대표적인 게 궁극주의입니다. 우리나라 침략에 왔던. 우린 당했어요. 정통으로 당한 나라예요. 36년, 35년 지배당한 나라예요. 딱 꽉 차게는 35년 정도일 겁니다. 지배당한 나라예요. 저희가. 민족의 골치였습니다. 틈만 나면 외적이 침입했다. 외적이. 삼국사기 이런 데 봐도 외적이 침입해왔다. 외적이 침입했다.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늘 경계해야 될 대상이고 잠시라도 방심을 하면 안 되는 이웃입니다. 가족들은 착하던데. 가족들은 착한데. 모이면. 우리 가족이 살려면 이웃을 쳐야 되라고 합의가 되면 쳐들어오더라는 거예요. 차마. 그런데 우리 집은 합의가 안 돼요. 옆집을 치자고 해도 아들 딴소리하고 딸 딴소리하고 집 나간다고 그러고 와이프는 막 날 경멸한 눈으로 보고 뭐 이러면 옆집 좀 우리가 우리 살려면 옆집 털어야 돼 해도 무산이 되는데 우리가 꼭 이게 더 양심적이냐 개개인이 이런 거랑 좀 달라요. 개개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에요. 개개인의 양심 문제만은 아니고 또 따져보면 개개인 간의 양심 문제도 따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는 이렇게 빨리 합심이 돼가지고 소시어적 논리에 되게 무감각해져 있는 이웃이라는 건 되게 이용합니다. 반성을 안 한단 말이에요. 남탓만 한단 말이에요. 거기다 대고 우리가 막 사죄하라. 양심 분석하라. 그러면 사실 우리가 좀 너무 못할 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. 안 되는데. 또 개개인은 해요. 근데 하나도 그게 조직으로는 그 이야기가 올라가지 않아요. 조직 차원으로는. 개인 차원에서 머물러요. 뭔가 이런 정황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나.